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에디션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에디션의 오토 UX 스마트 박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차량의 모니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을 여러분 차량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포트에 연결만 해주면 여러분 차량의 모니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로이드폰의 모든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본 제품은 퀄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차량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도 듀얼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 전화 블루투스 연결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무선 키보드 또 무선 마우스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품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바로 내장제를 뜯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카플레이 코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너무 좋고요.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이런 터치스크린이라면 가장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터치스크린이 아니더라도 이런 휠과 마우스만 있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통해서 길을 찾아갈 때 여기에 동봉된 GPS를 연결한다면 더욱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차량에 내장되어 있는 GPS를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IP 기능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토어에 문의하세요. 고맙습니다.